안녕하세요 주식투자자 여러분 강대익트레이더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삼성전자가 5만원까지 내려왔고 우리같은 개미투자자들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달에는 트럼프트레이드로 일부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은 나만 수익을 못낸 것 같아 우왕좌왕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일단 진정하세요.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대폭 등을 기대할 종목들을 소개할 겁니다. 현재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과 함께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들은 철저한 분석과 데이터로 선정을 했으며 월가 전문가들도 앞으로 수백배를 예측해 기간투자자들이 조용히 사모으고 있는 종목 지금 바로 시작하니까요.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청만 해도 돈이 되는 강대희의 주식경제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중요 공지 하나 드리고 먼저 시작할게요. 강대희의 주식경제방송은 시청자에게 종목 추천을 빌미로 유료 리딩이나 금전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강대희 사칭으로 인한 사기 피해 역시 함께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희의 특별기획방송 수백배의 수익이 열리는 대형 테마가 요동친다. AI 테마 지금 잡아야 불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2019년 우리 돈으로 약 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테슬라 주식을 사지 못했던 것이 아쉬우시죠. 테슬라는 지난 몇 년간 3천 프로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 단돈 만원일 때 샀더라면 분명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져 있을 텐데 말이죠. 이 기회를 놓치신 분들 지금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샀을 텐데 후회하시는 분들 오늘은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과 그동안 주식을 투자하면서 절대절명의 모든 기회를 아쉽게 놓치신 분들께 전해드리는 중요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새롭게 찾아온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초대형 테마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오픈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상상을 초월할 폭등을 보여줄 바로 그 테마 인공지능 즉 AI 테마에 우리가 지금 100%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지금까지 그 어떤 투자 전문 채널에서도 상세하게 다룬 적이 없었고 해외 전문가들이 평가하길 지금 잡는다면 최소 100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 예측한 숨겨진 비밀 종목까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서 명확한 근거 자료들과 함께 모든 시청자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희의 특별기획방송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단 한 번의 기회 미국 대선과 인공지능 정말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테마주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출발합니다. 인공지능 AI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보공약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인프라 기술이기도 하죠. 즉,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들이 인공적으로 시현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세한 지식까지 모르더라도 인공지능, AI 하면 대부분 이게 어떤 것들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들은 문화적인 컨텐츠로 간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다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인공지능, AI 분야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며 지금은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테마가 코인부터 주식시장, 그리고 전 세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시청자분들의 통장 잔고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하나 손꼽아보라고 한다면 먼저 자율주행 분야가 되겠죠. 전기차라는 큰 키워드를 넘어서 이 자율주행 기술로 테슬라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었다라는 거 주식을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분들은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채치 PT 또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미리 학습을 마친 트랜스포머가 우리 궁금한 질문에 답을 하거나 번역을 해준다거나 특정 장소를 찾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한 대화형 인공지능 챕봇이죠. 분명 AI 인공지능 분야는 2020년부터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았는데도 왜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 완성형 단계에 대한 계획이 확립되고 투자금이 몰리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대변해 주는 부분이 올해 구글 검색 키워드에서 AI라는 키워드가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등 그 어떤 핫한 키워드들을 제치고 관심도 1위에 등극했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기존의 AI는 2021년도에 제동에 한 번 걸리는 바람에 모든 사업 분야가 주춤했던 적이 있었고 유네스코의 권고가 있었단 말이죠. 윤리, 집행, 책임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시스템 자체가 편향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쉽게 얘기해서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이 확립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는 국제적인 협약 보증이 있는 국가기업이 나서지 않는 이상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되는 현상을 겪어야만 했었는데 사람 그리고 과학자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들 하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축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AI 연구는 결국 하나둘씩 그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NPU가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실 때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니까 메모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NPU는 인간의 신경망을 따라하여 만들어진 신경망 자체를 구축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CPU는 다들 들어보셨죠?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약자로 컴퓨터의 두뇌를 CPU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가 해내는 모든 계산들은 바로 이 CPU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픽 처리를 위한 요구가 많은 컴퓨터들은 별도의 추가 뇌를 필요로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GPU입니다. 수많은 부동소수점 연산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두뇌나 다름이 없었죠. 이 GPU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했던 두뇌인데요. 왜냐하면 다수의 부동소수점 계산이 필요하고 인공신경망을 구현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GPU를 이용한 인공지능 구현으로 개발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갈수록 한계가 드러났어요. 컴퓨터가 사람처럼 행동하려면 어떻습니까? 아주 다양한 인식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본 세상에서 어떤 것이 사람인지 어떤 것이 동물인지 이런 부분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자율주행 시스템이 동작을 하려면 어디가 횡단보도인지 중앙선인지 알아야 되고 상대방과 차량과의 거리나 속도 계산까지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겠죠. 여기서 탄생한 게 바로 NPU가 되겠습니다. GPU에서 그래픽 관련 처리를 빼버리고 신경망 처리 기능을 극대화해서 만든 반도체가 NPU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출발해서 2023년에는 10배 가까운 시장 규모로 발전을 했고 25년도에는 최소 수십, 수백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NPU로 인해서 우리는 올해 엄청난 발전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에서만 봤었던 자유로운 의지와 행동이 가능한 로봇이 완성형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가 있으며 차후 AI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분석으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대신할 수 있다는 점과 위험을 감수한다거나 몸이 아픈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이로운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 이용되는 것만큼 최악수가 벌어질 상황 또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세상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겠죠. 현대차 그룹까지 인간과 공존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했다고 출사표를 던진 것을 보면 이제 전세계 모든 굵직한 기업들이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에서도 24년부터 인공지능 그 자체인 휴대폰을 출시를 했었죠. 현대사회, 즉 앞으로는 더욱더 스마트 센서,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 모니터링 도구나 시스템 로그 등 다양한 곳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걸 사람 자체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앞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무서운 속도로 장악을 시작한 데다가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전세계 모든 투자기관과 심지어 중동 오일머니까지 이 기술에 열광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시점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없어서는 안 될 기술에 투자한다. 이거야말로 놓칠 수 없는 테마가 되는 것이죠.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 거. 그래서 부동산 혹은 음식 관련 프랜차이즈, 의류 쇼핑몰, 백화점 등 이 부분들이 끊이질 않고 계속 소비되는 이유겠죠. 인공지능이 이제 그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대는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테마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간다면 크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동작하는 A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AI 자체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심화된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는 왜 AI 관련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해 가셨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바로 AI 연관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당장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까지 국내 AI 기업들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테슬라죠. 테슬라는 AI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는 자동차에서 생성되는 당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여 고도화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00만대 이상의 차량을 통해 AI 모델을 학습시키며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큰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는데요. 이는 데이터 품질과 양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CEO인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외에도 로봇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AI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요. 있는 테슬라의 기술이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단점으로는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기업인 만큼 가격도 부담스러운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라는 건 결국 수요가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비록 이미 큰 상승이 있었던 테슬라라 수백 프로의 다이나믹한 수익률을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개발하여 대규모의 데이터 학습을 가속화하는 것과 테슬라의 FSD 칩은 고성능 AI 칩 개발과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지멘스가 되겠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요. 지멘스는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전기화, 자동화, 디지털화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거래소나 미국 거래소가 아닌 독일 프랑크프루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독일 기업이라 생소하실 수 있지만 지멘스는 유럽 및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 인프라와 산업 자동화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주요 사업 부문으로는 스마트 인프라, 디지털 인더스트리,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AI와 IoT를 융합한 사업으로 이미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AI 테마의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메모해 두셨다가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티커명은 SIE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오늘 영상은 이 종목을 위해서 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목인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 사진이 화면에 보이시죠? 바로 너무나 연관성이 깊은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당사는 미국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정부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AI 기반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능력은 일론 머스크가 주목하는 기술 발전 방향과 일치하는데요. 더불어서 당사는 철학적, 사업적, 인맥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고 과거 일론 머스크와 초기 사업에 함께 참여하며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당사는 미국 정부의 주요 계약자로 CIA나 FBI, 국방부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안보와 국방 분야의 신뢰성이 높은 기업인데요. 방위산업과 국가 안보에 큰 비중을 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이 된 시점과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일론 머스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큰 이점과 성장 기대감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당사의 기술력은 서로 다른 시스템과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술이 강점이며 민감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최고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고 있어서 요즘처럼 지정확정 리스크가 높고 전쟁 리스크가 높은 현재 시점이 시기적으로도 강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로 인해 최소 100배 이상을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이 정도의 상승률은 과거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의외로 알려지지 않아서 최근까지 전문가 트레이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자기들만 담고 있는 종목이라 저도 한동안 말을 아꼈었는데 이 종목이 바로 오늘의 메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모험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특집 방송인 만큼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귀한 구독자, 시청자님 모두 다같이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기원을 담아서 해당 종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 영상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유료방 업자들이 이 종목을 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확인 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시청자에게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비상장 종목 같은 거를 파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고요. 이 모든 사례에 제 영상과 종목들이 사칭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은 제가 공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넘어서 무려 100배 이상의 성장력을 예측하는 이 종목 공유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 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으로 걸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 문자를 먼저 발송해주세요. 010-3084-4211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황소 이렇게 두 글자입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3084-4211 문자로 황소 이렇게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를 노출하다 보니까 간혹 저에게 번호를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거는 못 받고 개인 정보만 유출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한 번도 종목 공유 안 드린 적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휴대폰 번호 안다고 제가 해커도 아니고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정보를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지도 않고요. 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접근해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사칭사기만 주의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폭등 종목 공유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항상 대박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